제6차 중한일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한일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재개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 3국은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 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동아시아는 물론 전반 아시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3국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미래의 지향적인 안목으로 역사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3국이 자체 우세를 발휘해 국제생산력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완벽한 산업체계와 뛰어난 건설 능력 등과 한국, 일본의 첨단 기술을 결부시켜 국제생산력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3국 협력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리 총리는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를 추진해 지역의 금융 안정을 수호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한일 자유무역구 협상을 추진하고 중한 양자 자유무역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과 통화 거시적 정책의 조율 및 소통을 늘리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와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구조적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3개국은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자면서 3국 간 환경오염 예방 퇴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빈곤 감소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잘 이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총리는 사회 입문 교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전통이 비슷한 3국이 인적 왕래를 한층 늘리고 올림픽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간의 우위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리 총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여러 나라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면서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평화만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역사를 정시해야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자국 국민의 염원과 아시아 각국의 공동한 목소리에 따라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을 희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3국 협력은 자국 국민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이 역사를 즉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새 시대를 공동으로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한 역대 내각의 인식과 평화발전의 길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3국 협력이 본 지역의 평화 안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3국 협력에 꾸준히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국 지도자는 회담을 마치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